온건파로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우의원 당선회인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좀 협치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특히 이체양명주 관련해서는 우리 협치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또 비판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당신마저도 있기 때문에 우의원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당 발언들을 할까? 그건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 스픽스 역전용사들 보시는 분들 5,800분 정도 되시고요. 좋아요 1,800분 정도 눌러주셨는데 노영희TV도 지금 거의 4,500분 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정기현 대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민주당 당원들끼리 갈라치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댓글로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죠.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당신과 민심에 반하는 국회의장을 전출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을 합니다. 원식 의원 잘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주는 것은 또 맞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내내 그렇게 거대의 야당을 만들어줬는데도 제대로 못했다고 국민적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이익 가지고 악의 다툼하는 그래서 정말로 경쟁 정당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민주당 바꿀 거냐. 그래서 공천혁명을 통해서 싹 갈아치워라. 다 바꾸어라. 좀 제대로 싸울 사람 있어라. 왜 당신들은 국민들한테 표를 얻어먹고 국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 놓고는 하는 것은 왜 올라가자마자 기독권 체력이 되느냐는 문제였죠. 결국 국민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과 당심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이야기 나온 대로 당심이라고 하니까 당선인의 마음이래요. 당심이 당선인의 마음이. 당심이 당선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당심으로 오늘 원칙 의원이 됐다는 것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당원들한테 뭘 호소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더 크게 나가면 여론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대의원들. 그리고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국민들한테 왜 물어보고 여론조사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게 추미애 전 장관과 원칙 의원 간에 비등비등하고 정말 박빈이 선고를 했고 누가 돼도 다 괜찮더라. 라고 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8대 2쯤 됐겠습니까. 9대 1쯤 됐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 두 번째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왜 민심과 당심을 배신했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 갈라치기가 아니다.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라 따라 확실하게 따질 것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지금 이 문제가 과거 21대 때 보여줬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원 게시판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분위기 매우 살벌하고요. 도대체 너네를 믿고 찍어줬더니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냐. 뒤통수 맞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현장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는 거라면 이사로 나오는 거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우원식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박수도 나오지 않고 매우 당황스럽게 정막이 좀 흘렀다라는 거는 뭐냐면 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은 안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공감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당심도 추미애 의원에게 있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긍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의 역할 아니야?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당원들의 엄청난 토론, 요구 조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인 의원들의 토론 과정이 이걸 엎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적입니까?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왜 의원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당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충분히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다면 당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던 입장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래도 용납이 안 된다면 의원들이 당원들한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건 공론적 과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소위 이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필요할 때는 당원들에게 많은 혜택 아니면 지지를 받고 있다가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론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별도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선택권들을 행사한다면 그게 민주적인 공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보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지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의원 간의 갈등을 통해서 민주당을 좀 갈아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본당님께서 우원식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심과 당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너무 허탈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다 탈당한다 속상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선인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끝에 나온 사실 하나만 가지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뭔가 내부에 혁신 동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기득권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노인 변호사 김정은 박사 똑같이 우리는 박수 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정치를 해야 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기득권 구조에 휩싸여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정말 껍데기를 벗고 나와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유능한 진보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확신을 짐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을 박수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나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걷는 길이 옳고 바르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달라고 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이 초장부터 그냥 깽판나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깽판난 거죠. 이걸 주미의 장관을 짓밟아버린 건데 제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추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국회의장으로도 해야 될 일은 비전으로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거나 하얘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국정우정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외치지를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정말로 질렸다 질려서 이거 대신 좀 해주세요. 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대성하고 추미애 장관이 강력한 후보로 등극한 것이죠.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의 그 질문은 더 좋은 정치로 나가는 과정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 때문에 깨졌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 유니 유니 님께서 전기환 대표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이재명 대표를 다시 지켜야 될 명분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스픽스에드 골뱅이 픽스.kr 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 아멘